코끼리 인데요. 물을 마시고 뿜을 때 소리를 내겠습니다. 자 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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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끼리 개인기 우승자 박지민이 형! 시즌 2 친구들 얘기도 한 번 들어볼까요? 이 중에서 가장 히트곡이 많아요. 달이 꽂힌 사람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준 압송 뮤지션의 히트곡! 아직도 얼떨떨해요 지금. 뭘 아직도 얼떨떨해요. 난 얼떨떨해. 나는 얼떨떨해. 뭐가 제일 달라졌어요? 저희 사는 곳부터. 진짜 생겼어요? 몽골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. 그쵸 그쵸. 실력을 너무 작게 봤거든요. 근데 여기서 높게 평가해주시니까. 저의 스스로를 다시 보게 됐어요. 형 누나들 자신감 잃지 말고. 끝까지 한 번 도전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케이팝 스타 시즌 3 많이 사랑해주세요. 네 케이팝 스타 시즌 3도 굉장히 실력이 좋은 신청자가 많다는 풍문입니다. 기대됩니다. 그리고 고릴라. 우리도 CG 기술 정말 많이 좋아졌네요. 진짜. 오빠랑 다 같이 보러 갈까요? 오빠? 삼촌. 제가 소녀시대 삼촌 팬입니까? 오빠 팬입니까? 그렇게 물어보면 이미 삼촌 팬입니다. 다음은 사진 뉴스. 네. 놀라운 고개의 시구. 화제의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요. 오게티의 시스타 조류 춤까지. 안 보면 후회하실 만큼 재미있는 찍힌 밤. 지금 시작합니다. 한밤에 포착된 아주 미스터리한 사진 한 장.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은 이 자세는. 저도 믿기지 않아요. 네. 안녕하세요. 신수지입니다. 여러분 기억하시나요? 실력이면 실력. 외모면 외모. 완벽한 그녀. 원조 체조 요정 신수지입니다. 네. 고개의 시구라고 지금 그렇게 불리던데. 처음에는 정석으로 던지려고 하다가. 아무래도 체조 선수니까 좀 기대를 하실 것 같아서. 뭔가 색다른 걸 해보자 하고. 고민한 끝에 이런 것 같아요. 무슨 말이든 필요한가요. 모세에게 침역을 한 게 중 화제의 영상. 함께 감상하시죠. 오. 이 자세가 정말 다닌 건가요? 오. 아니 또 종이 또 제대로 말하면서도. 저는 이러니까. 치마까지. 나양도 제대로 말하면서도. 나양도 제대로 말하면서도. 나양도 최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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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뭐야. unbelievable, unbelievable. 무협영화. unbelievable한 시구를 위해선 더 unbelievable한 준비가 필요합니다. 잠시에도 이렇게 못 푸셨어요? 아유, 더 심각하게. 딱 못 흘리면서 긴장하고. 올림픽 때보다 더. 어머. 그리고 이어지는 리얼 고개 시구. 우와. 따라가 엄청 좋지 않나더라고요. 이거는 아무도 못 짤 거야. 뜨거운 관심까지 보여주시니까 정말 감사드리고요. 응원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신수지 씨, 다음에 또 멋진 시구 기대할게요. 수목국 시청률 1위. 매일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며 암방극장을 사로잡고 있는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. 그런데 이런 명품 드라마도 피해갈 수 없는 순간이 있으니. 바로 드라마 속 오게티. 유춘 수다된 레이더망에 딱 걸린 그 장면. 드라마는 터미나 흥미진진합니다. 너의 목소리가 들려. 너의 오게티가 보여. 너목들어 오게티 첫 번째. 박사 이종석 씨를 찾아 다급하게 집안에 들어가는 이보영 씨. 이 장면에 오게티 눈치 채셨나요? 확인 들어갑니다. 열쇠로 현관문을 여는 이보영 씨. 그런데 집안에는 전자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다음 장면. 또다시 마법같이 사라진 잠금장치. 경찰도 의심할 만하죠. 진짜 세상에. 오게티 두 번째. 점심 식사준 열띤 토론을 벌이는 이보영 씨와 검사. 당연하죠. 들었다고 봐주면. 이 장면에 어떤 오게티가 있을까요? 정답은 바로 도구. 이보영 씨가 들고 있던 숟가락이 갑자기 직대로 변신 이보영 씨도 알고 있었나요? 저도 좀 당황했어요. 조금 저도 걱정을 하긴 했는데 스토리랜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또 크게 거슬리지는 않는 것 같아서 그런데 말입니다 이보영 씨 이상한 점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수상한 짱 편집편 이종숙 씨가 선반 높은 곳에 올려놨던 소금통 그런데 다 올라서는 단 몇 초 만에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마술 왜 저래? 서금통 이번엔 이종숙 씨가 누워있는 쿠션에 주목해주세요 방금까지 무늬가 있었던 쿠션이 어느새 색으로 변신 오늘은 여기서 자